제발, 무봉! 맞어, 맞어! 처음부터 무봉이야, 처음부터. 처음부터 무봉이에요. 아, 랜... 이거 불안하다! 이거 불안하다! 아, 불안하다! 아, 불안하다! 아, 불안하다! 아, 잠깐, 불안하다! 랜 나왔다, 지금. 지금 랜 나왔다. 아, 불안하다. 아... 어떻게 진짜 바로 랜 나오냐? 맞지, 랜이! 기다렸다는 듯이! 빨리 픽해줘, 하면서. 어, 카나대, 카나대 나왔다! 예스! 3대... 아니, 3성이네. 진짜. 4성이 좋았더니만. 이왕이면 4성이 두 개 나오지. 무봉! 그렇지! 무봉! 랜, 랜만 안 나오면 돼, 진짜. 랜만 나오지 마라, 진짜. 랜 두 번 나오면 안 된다, 진짜. 랜 나오면 안 된다. 랜 나오면 안 된다. 어, 깜짝이야. 약간 놀랬네. 시즈... 시즈쿤인데? 시즈쿤 나왔다. 2번 시즈쿤. 픽업... 아, 픽업이에요? 픽... 픽 둘이 아니고? 끝인가? 아, 이런. 나왔잖아. 봐봐, 나오잖아. 봐봐, 나오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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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 누구야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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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무, 안녕? 에무, 안녕? 에무, 안녕? 네. 티가 매수하셨나요? 원더호이 내놔. 원더호이! 끝났죠? 더 안 나와? 끝이야? 왜 한 번밖에 안 나와? 이번엔 금봉입니다. 금봉인데 자성이 나올 수 있어요, 여러분. 일부러 기다리려고 빨리 누는 겁니다. 제발 좀 나와라. 다통! 삼성같다. 에이. 이번엔 안 나와.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. 봐봐요. 이제 나오죠, 나오죠. 랩만 안 나오면 돼. 랩만 안 나오면 돼요. 네. 어, 랩 아니다. 카나데! 예에에! 예에에! 카나데 나왔다. 오, 카나데. 오! 오! 설마! 사성? 에이, 삼성. 에이, 젠장. 에이. 사성 나오지. 시리 ш! 예에! 번대. 이번엔 자성 뜰 겁니다. 이번엔 자성 떠요. 이번엔 자성 뜹니다. 이번엔 자성 뜹니다. 이번엔 자성 뜹니다. 예. 예. 으흐흐흐흐ruh 누구야 누구야 어 야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시즈쿠 또 나왔네 어?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이치카 이치카 나왔다 유튜브 박제할게 또 생겼네 네 또 나왔다 얘는 삼성인거 같은데 자성이 두개 일단 금봉이에요 근데 금봉에서도 자성이 나올 수 있다는거 얘는 삼성이다 반전은 있길라나 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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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네 자 무료 가차 오케이 봤죠? 4평 썼다 오케이 4평 썼다 무봉이다 무봉 네 무봉 안녕 야 4성 떴어 무봉 뭐냐 무료 가차에 4성 떴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삼성이 많이 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삼성이 진짜 많이 뜬다 오늘 무슨 날인가 삼성만 이성 이성보다도 삼성이 더 많아 이성이 삼성만 아니 삼성이 이성만큼 있어 무봉 무봉 오케이 또 무봉 떴습니다 이제 뭐 고시나리 떴다 19금이다 응 아니 19금이래 아니지 네 흐흐흐흐흐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러면 안 돼 네 어 그러니까요 다정 또 나올지도 몰라 삼성 삼성 한번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이번엔 금봉이다 이번엔 금봉이네 오 근데 4성 떴습 금봉인데 4성 떴습 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2 내가 이거 뱅드림 해야겠는데 이제 유튜브 박제 들어갑니다 와 이쁘다 츄츄 금봉 뜨고 바로 자성 뜨는 건 무슨 경우지 오늘 운이 좋았어 야 좋다 야 자성이 야 두 개 다 얻었다 금봉 두 개 다 얻었다 이제 끝났네 나 기분은 무시 좋다 아 기분 진짜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